자,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나눠야 되는데 3대3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3대3 이번 게임은 3대3인데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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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네요 끊었어? 모르겠네 긴장감이 없어 설명 다 들으셨죠? 앉을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 첫 번째 나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나와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뿅 도망가요, 도망 한 번씩 바퀴 돌고 찍으시면 됩니다 예 네, 맞는데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8 5 2 2 2 8 3 더 있어 3 더 있어 아 으 우 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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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장난 아가 죽는 것 같아. 아! 아! 어, 거기 무서워.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악! 찍어, 찍어야돼 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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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에이. 준비무양왕. 그러나 라키 형 됐지, isto é! 엄지럽지 leg and tilt stood up I hated, I would go I wonder if it was virtual 어 자 그러면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찍었어 아 아 아 현재 제대로 돌면 진짜 죽을 거 현재 아까는 라키가 이겼고 지금은 빛이 이겨서 현재 1대1 마지막 이제 여기서 너가 우리 팀의 희망이야 마지막 현재 수고 1대1 어디로 돌지? 너가 우리 팀의 희망이야 준비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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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하나 하나 23 20대 20대야 20대 20대 15亞 2 1 divide 빨리 가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아직 가운데 못 뛰었어 아, 펜트 이게요? 이게 진짜 내가 말했잖아요 제대로 돌면 이거 붙었나요? 자, 여기 놓고 하자 여기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증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 2대 1로 사라 팀 승리! 굉장히 치열했던 첫 경기를 마치고 네, 굉장히 치열했죠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등으로 달려야 되는 게임 등달 많이 해봤죠? 많이 해보셨어요? 제가 유도를 배워서 순서 중요해요, 순서 가족회의를 한 번씩 또 해주시고 네 자신감 네 자신감이 없네 앨범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빠지! 양말 벗고 할 건가요? 저기 간단한 인터뷰 진행할게요 지금 신경이 어떤지 한번 저는 뭐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되게 버릇없네 인터뷰를 누워서 해요. 아니 서 있는 거야. 근데 예의 바른 친구. 파란색이잖아요. 물살을 가면. 지금 불안해요 이 친구 지금 불안해요. 불길을 갈아든지. 자 그러면 준비 시작을 제가 외쳐드릴 테니까 준비. 시작! 어서 오고! 안 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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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 스피드보다는 그냥 퉁퉁 나가. 퉁퉁. 달리기도 퉁퉁 나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자. 자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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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 떨리고만 어 준비 됐죠? 네 자 준비 시작 시작 오 좋아 잘한다 야야야야 왜 왜 왜 왜 왜 아 아 아 ㅋ possiamo 아 아 친구 의안 빠르게 으 ㅋ ㅋ 완전 이상해. 야! 아, 미쳤다. 아, 가운데로. 자, 세종 스코어 2대1로 빨간 팀의 승리! 이번에 몇 번의 MVP진왜 민영이 Kanye 복주 기관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저는 사실 sorrow him 할 수 있는 걸 또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너무 힘든아 그래서... 아 뭐야 이거... 갑자기 educated 일상 중 이제 다음 게임으로 가봅시다 아 재밌었어 마지막 게임은 천재가 되느냐 바보가 되느냐를 1 잠시만요 둘 다 바보이기 때문에 2, 2를 얘기하면서 5를 내야지 이게 쫄깃하다 정말 바보가 되는 게임인 것 같아 재밌네요